노원구 상계삼사동에 위치한 희망촌. 지난 1970년대 청계천 등 도시개발로 떠밀려온 서민들이 정착했던 오래된 마을입니다. 하지만 50년 가까이 희망촌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. 세월을 이기지 못한 건물들은 하나 둘 무너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. 현재 희망촌에는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놔야만 버틸 수 있는 노후된 빈집들이 많습니다.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 건데요. 그런데 최근 지지부진했던 희망촌 개발에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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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